김지인, 오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김우성님부터 수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우성입니다. 자, 이어서 수상의 영광을 하는 김지인님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김지인입니다. 저는 오늘 첫 제 인생의 시상식에 와가지고 너무 떨리는데 이렇게 웹인 인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잘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라는 웹인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좋은 연기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고마운 분들께는 제 개인 SNS에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첫 시상식장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감회가 새롭네요. 이번 MBC, 예, 여기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이번 MBC, 예, 여기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taraf sağ heck. урugi